오늘 전문가들은 과반수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상승을, 2명은 보합장을 전망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은 상승장을 전망하면서 TLB를 주목해보자고 언급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도 상승장 전망했고요. 코리아 서키트를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대일 유 서용원 전문가는 보합장 예상하면서 로봇주들의 관심을 두자고 언급했고요.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을 전망하면서 SK하이닉스를 주목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대한투자그룹 현상철 본부장은 보합장 예측했습니다. 탑 머티리얼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했네요.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오늘 상승 출발을 예상해 주셨는데, 먼저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도 있고요. 상승률상 10개 종목 중 6개의 종목이 우선주였습니다. 그만큼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 오늘은 또 어떻게 예측하시고 계십니까?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장세 자체는 오늘도 비슷한 장세가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어제 시장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7연속 동결을 하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조금 확대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정보체 개발 사업 예타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시장을 이끌어가는 한 축인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유입이 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테마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테마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주도 그럴 것이고요. 주로 소형주 위주로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코스닥의 거래대금인 코스피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결국 이제 종목 장세가 되고 테마 장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종목들이 무거운 시가총액이 커서 변동성이 좀 적은 코스피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더 높은 큰 코스피로 이제 코스닥으로 자금이 많이 몰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종목 장세가 지속적으로 연출된다고 하면 종목에 있어서는 수급 위주로 말 그대로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오늘도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해서 종목 장세 연출에 따라서 수급 위주의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전략 잡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어제 종가 부분에 SK하이닉스가 꽤나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유효한 상황인데 또 이제 새벽에 마감된 엔비디아 미증시에서의 엔비디아와 빅테크들의 낙폭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개장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이 좀 견주하게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종락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버텨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1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잘 만들어놓고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 금리 인하에 가능한 가능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리 동결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그래도 너무 많이 부담을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거래일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목별 흐름이 좀 더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정보체처럼 일시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봐야지만 이제 수익률 게임에서 좀 더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업황이 개선이 되거나 좋은 흐름, 실적적인 부분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분들을 선별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좀 붙어주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해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남은 2023년 그리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 모두 다 수급 체크의 중요성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영님 오늘장 12월 첫 거래일입니다. 어떠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TLB 선정했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3번기에 영업이 부진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4분기에 실적이 좀 개선되면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4분기에 이제 가동률이 80% 후반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경쟁 업체들이 가동률이 한 60%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4분기에도 영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정도로 좀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메모리 매출 비중이 99%거든요. 결국 이제 메모리 양 이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바뀔 것이고요. 메모리 업황 반등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중에서도 DDR5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이야기가 나오면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들 위주로만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 AI 기능이 강화되려고 하면 PC라든지 서버용 반도체의 채용량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본다라면 TLB로서는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긍정적인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LB를 언급을 해 주셨고요. 이어서 본부장님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선정하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코리아 서키트라는 기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PCB 관련주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PCB 관련주라고 한다면 코리아 서키트와 대덕전자 정도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PC나 서버용 반도체 채용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PCB 기판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원래 스마트폰 쪽으로 출하되는 PCB 물량이 많았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스마트폰이 좀 둔화가 되면서 지금 이제 PC 쪽에 대한 기판, PC와 반도체 쪽에 대한 기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면서 코리아 서키트의 사업 구조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기존에 주력했었던 스마트폰 쪽에 대한 출하량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몇 년 만에 계속해서 역성장을 하고 있었던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고 2024년도부터 향후 5년 가까이는 계속해서 또 출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 대한 호조가 이제 이 코리아 서키트의 긍정적인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판 매출도 앞으로 계속해서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2024년도에 세트라고 하죠. 그래서 모바일이라든지 P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요. 세트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 역시도 계속해서 견고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붙은 상황은 아니지만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이런 PCB 관련주는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코리아 서키트가 최근에 좀 더 주가 흐름이 탄력적으로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코리아 서키트라는 기업을 PCB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024년도에 전자 IT 기기 쪽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코리아 서키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반도체와 PC 산업 전망을 내놓으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